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고 있는 만관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오늘의 첫 만관류. 첫 번째 만관류 마침내 공개된 서울형 상생방역입니다. 상생방역?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전에 취임 전에도 얘기했었고 취임 후에도 하겠다 그랬던 건데.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헬스클럽과 실내 골프장에 대한 영업시간 완화가 가장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마포구와 강동구에 위치한 골프장 또는 헬스클럽을 대상으로 원래는 10시까지였는데 이제 12시 자정까지 좀 기존 연장 영업하겠다. 영업시간 늘리는 걸로 헬스클럽하고 실내 골프장이요? 네. 이게 근데 마포구 강동구면 이게 동서로 완전히 떨어진 군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마포 강동구로가 있습니까? 일단 자치구들의 참여 희망 신청을 먼저 받았고요. 또 그동안의 방역관리가 우수한 자치구를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가 동서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두 자치구 간 거리가 먼 것도 두 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어떤 확산,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줄이겠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도 시행될 것 같고요. 이 서울형 상생방역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줄까요? 어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거리두기 개편할 때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새 거리두기 개편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요. 다음 주면 서울형 상생방역이 시범 운영 기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이후에 7월 이후에 뭔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편해 나갈 때 그때 적용이 된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충돌이라는 관점 보다는 이게 좀 먼저 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보니까. 지금 대부분 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도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장 외에도 식당, 카페 같은 것들도 연장 영업시간을 조금씩 완화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지금 10시에서 카페나 음식점 같은데 12시로 늘린다 얘기를 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관유 뭡니까? 두 번째는 누구나 집 1만 가구 공급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참 좋네요. 누구나 다 집이 생기는 겁니까? 1만 가구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분양 전환 임대주택인 이름 누구나 집입니다. 인천 검당과 경기 안산, 화성, 의왕, 파주시흥 등 6개 지역에 시범사업 형태로 1만 785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시기는 2022년 초부터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 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에서 16% 정도만 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시세의 80%에서 85% 수준을 임대료로 계속해서 내면서 사는 거고요. 10년 뒤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처음에 입주할 때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은 많았잖아요. 그런데 기존 임대사업과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분양으로 전환이 될 때 집값이 10년 동안 올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업 시행자가 이 시세 차익을 독식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여기 들어가서 살던 사람이 그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좀 큰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집값이 올라갈 때를 전제를 안 것이고 집값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 시행자는 일단 분양 전환 때까지 전체 사업비의 5%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시행자 이익뿐 역시도 회수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이 돈으로 우선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사업주 또는 국가나 공공이 리스크를 대신 지는 그런 구조로 보이는데요. 발표가 나온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최선의 안전판은 마련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1기 신도시 유보지 활용 방안 이거 나왔죠? 함께 나왔습니다. 유보지 중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한 5,800가구 정도를 공급한다라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유보지가 보통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마련한 부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부를 떼서 다시 주거용으로 활용한다. 아무래도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듣고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제 발표된 신규 공급 물량 총량이 그러면 1만 6천 호, 6,500호? 누구나 집 그리고 유보지 활용까지 합쳐서 한 1만 6,500호 정도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예상보다 적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집 시범사업 대상이 된 앞서 말씀드린 6개 지역 외에도 현재 10곳 정도를 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은웅 아나운서 집 없죠? 없죠. 그러면 뭐 이런 데 좀 지원해 볼 생각 없어요? 저는 뭐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제 특정 대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신혼부부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렇게 좀 기준을 두고 있다 보니까 결혼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결혼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만관유. 세 번째는 과연 대체 공휴일이 확대될까?입니다. 이전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올해 막 하필 빨간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런 공휴일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다 겹쳐서 직장인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 저희가 잠깐 나눈 적이 있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 공휴일과 관련해서 지금 법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 교집합을 찾아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 등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직전 평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게 좀 주목되는 게 원래 법안 통과가 되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포 즉시 효력을 갖도록 할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광복절부터 시작해서요.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대체 공휴일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직장인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인데. 그런데 이게 방식이 좀 약간 달라진다면서요. 이전에는 보면 대체 공휴일 보통은?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로 보통. 이후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뀌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직전 평일로 금요일로 이렇게 좀 정하도록 되어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재연절 같은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는데 사업장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는 일단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관위는 류정 의원 얘기네요. 보니까 타투 얘기죠? 타투업법을 지금 얘기를 재정안 입안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는데. 타투업법이요? 네. 이게 타투가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용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맞아요. 불법이잖아요. 불법입니다. 1992년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변에서 타투 워낙 많이 하고 약간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을 갖춘 타투이스트에 의해서 시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자. 일종의 면허 자격증을 제도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 없나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신사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신사? 네. 이때는 좀 흥미로웠던 게 국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눈썹 문신 많이 하지 않냐. 이거 언제까지 불법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또 류희정은이 또 BTS 팬들한테 사과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좀 약간 해프닝일 수 있는데요. 이제 타투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BTS가 방송에 나오면서 타투를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반창고 같은 걸로 가린 사진을 좀 인용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S 팬들, 아미들이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면서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류 의원은 이제 사과를 하면서 정치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영역인데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는 걸 보면서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든다.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과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